오늘은 싱글벙글 여자들이 여초 직장만 들어가면 남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재밌는 현상에 대해 보여드릴까 합니다. 어째선지 모르겠지만 F에 많은 여자들이 남성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하는 재밌는 상황 보여드리도록 하죠. 회식 참여도 안 하면서 회식 때 업무 이야기한다고 뒷담가는 여직원 짜증나 진심 이라는 공격적인 제목의 글이 이은혜 고유정도 쉴드 쳐주는 여성시대에 올라옵니다. 아 진짜 게 스트레스 받네 어제 회식 있었고 회식 중간에 상문이 몬다고 공지까지 다 했어. 참여자 조사도 내가 다 했는데 내 위기수 여자사원이랑 아래기수 여자사원 둘이 인스타에 동시에 나 저격하는 듯한 내용 스토리에 올렸더라고 니 혼자 잘났지 우린 우리끼리 재밌게 놀거다라는 식의 스토리 올렸는데 존나 어이없어 나라고 토요일까지 회식 나가고 싶겠냐고 상문이 모는 회식이니까 나간거고 승진하고 싶고 성과 잘 나올 프로젝트 맡으려면 진짜 당연히 나 욕심만 타고 어필해야 하는거 아니야 지들이 야망없이 처 행동해놓고 뒷담 까는거 존나 어이처나가서 돌아버리겠다 여자들이 그렇게 욕하는 한남들은 한명도 빠짐없이 다 회식 참여해서 잘 부탁드린다고 손비비고 있는데 여직원 나 혼자 참여했고 그러면 당연히 내가 저 여자들보다 인정받는게 올바른 회사 아니냐 기싸움 미쳐버리겠다 왜 지들이 회사에서 노력할 생각을 안하고 처먹여달라고 해달라고만 하는지 모르겠어 라는 아주 재밌는 글이 여성시대에 올라오게 됩니다 남직원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듯한 저 농도짓은 욕들의 향연의 웃음이 지어지지 않나요 왜 여자들은 회사에서 노력할 생각을 안하고 처먹여달라고 해줘해줘만 외치는지 모르겠다는 재밌는 말 그리고 수많은 fm여성들도 이 내용에 공감하며 솔까 우리 회사도 여직원들 회식 참여 하나도 안하는데 회식에서 일이야기 하지 말라고 말하더라 어쩌라는 건지 라는 식으로 여직원들의 행동을 욕하고 있으며 유치원생 수준도 사회생활 하는구나 싶다 그런 인간들은 일도 대충하고 말만 많고 회식 참여 안하니까 여자들 소리 듣는 거임 나도 여직원 욕하기 싫은데 야근하고 회식 참여하는 여직원 나밖에 없거든 근데 그러면 혼자 튄다고 욕먹음 이라는 식으로 여직원들의 뒷담화와 시기 질투에 대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까내리는 건 바로 같은 여직원들이라는 사실 우리 회사 36여주임도 내가 신입이라고 회식 참여하니까 가서 예쁨 받으려고 하냐고 대놓고 꼽주더라 라는 식으로 싱글벙글 우리 여성들은 서로서로 견제하고 뒷담하느라 정신이 없는 게 보이시죠 그녀들은 아예 대놓고 여초직장에 잘 스며들려면 어수룩하고 살짝 개극하면 잘 먹히는 것 같아 그러면 견제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라는 식으로 여초직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감나무에서 떨어진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꿀팁도 나오는 게 바로 여성시대라는 사실 그리고 또 그런 사실에 대해서 누구 탓을 하는지 아십니까 평생을 그렇게 키워지고 살았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바뀌겠어 라고 말하면서 여자들이 저렇게 표독스럽게 서로 견제하고 질투하고 뒷담하는 건 사회가 이렇게 만든 거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이없는 말에 뭔가 슬퍼진다며 울컥울컥하는 우리 여성들의 이야기 김재동이 왜 취직이 잘 되는 사회를 만들라고 열변을 토했으며 그걸 듣고 왜 여자들이 속이 뻥 뚫렸다고 울컥울컥하는지 아시겠죠 여초직장에 환멸을 느낀 여성들은 남성처럼 말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고작 직장에서 여자들에게 시달렸다고 저렇게 열불을 내는 게 여자들인데 평생을 여자들에게 시달려야 하는 남성들은 얼마나 열불이 터질까요 회사에서도 여직원이 있고 집에 들어가도 한국 여자 아내가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남성들이 불쌍하다 느껴지지 않나요 오늘 저는 여자들도 경을 치는 여직원들의 이야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평생을 여자들에게 시달리는 남성들 힘내세요